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은 128쪽 해석연습 7번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번까지 했는데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고 있죠? 복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부쩍 누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7번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어 보세요. 자 스케어슬리와 when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앞에서 배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스케어슬리 a when b 하면 a 하자마자 b 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때 스케어슬리 대신에 hardly를 써도 되고 when 대신에 before를 써도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a와 b의 시제죠. 자 a에는 과거완료 b에는 과거시제가 옵니다. 자 그리고 스케어슬리라는 부정어구가 강조를 위해서 문장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had the ship been 자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됐습니다. 스케어슬리 had the ship been out of the harbor. harbor는 항구란 뜻이니까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when the wind began to blow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and the sea to rise 자 여기 c는 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파도 물결 이런 뜻이니까 파도가 rise 즉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the sea와 to rise 사이에는 앞에서 반복된 어그인 begin이 생략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in a most frightful manner 자 most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자 여기 most는 vary 뜻이죠. flyful은 무시무시한 이런 뜻이고 manner는 여기서는 태도 이런 뜻이 아니라 기세, 모양 이런 뜻이니까 in a most frightful manner 매우 무서운 기세로 매우 무서운 모양으로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자 그래서 자 as가 나왔네요. as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여기 as는 because의 의미죠. 자 무엇 때문에 I had never been at sea before 자 as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해상에서 항해 중에 이런 말이니까 자 bsc는 항해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 had never been at sea before 나는 전에 항해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I was most inexpressibly seeking body 자 most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자 여기 most도 vary 뜻이죠. 자 inexpressibly는 express 표현하다에서 나온 단어니까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eek은 구토가 나는 매스꺼운 이런 말이니까 I was most inexpressibly seeking body 신체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구토가 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d 자 그리고 terrified in mind terrified는 무서운 두려운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앞에서 나온 in body에 대응하는 in mind가 나왔으니까 terrified in mind 정신적으로는 두려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나는 전에 항해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inexpressibly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seeking body 신체적으로는 몹시 구토가 났고 terrified in mind 정신적으로는 두려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글쓴이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배가 항구를 출발하자마자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무서운 기세로 일어나고 몸은 구토가 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무섭고 정말 말이 아니죠. 자 글쓴이는 전에 항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 말에 feeling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The strong wind and waves 강한 바람과 물결 즉 파도가 made me 나를 뭐뭐하게 했다. terribly blank 자 terribly는 매우 이런 뜻이니까 매우 blank하게 했다. and 그래서 I got seasick got seasick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get seasick 하면 배멀미하다 이럴 뜻인데 자 여기서는 과거니까 나는 배멀미가 낫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 강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나는 심적으로 매우 두려웠죠. 자 따라서 blank에는 본문에서 나온 terrified와 같은 말을 쓰면 되는데 자 f로 시작하는 말이니까 정답은 frightened를 쓰면 되겠습니다. frightened는 두려운 무서운 이런 뜻으로 terrified와 뜻이 같죠.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인데요. 자 스케어슬리 A&B에 대해서는 이미 해석할 때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자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죠. 자 해석해 보죠. Charming as she was 자 차밍은 매력적인 이름 말이죠. 자 차밍부터 was까지 밑줄을 쳐보면 Charming as she was는 though she was charming 이런 뜻이 됩니다. 형용사에서 주어동사는 양보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녀가 매력적이었지만 she was not thinking of herself. 자 thinking of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think of는 뭐뭐를 생각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녀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there is to say 자 there is to say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to say를 생략하고 there is만 써도 뜻은 같습니다. 즉 혹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자 다시 말하면 she was not thinking of her appearance. 자 appearance는 외모라는 뜻이니까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그녀는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she was concentrating on 자 concentrating on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concentrate on 하면 뭐뭐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그녀는 뭐뭐에 집중하고 있었다. more serious matters 보다 심각한 문제들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그녀는 more serious matters 보다 심각한 문제들에 concentrating on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글에 나오는 여자는 비록 매력적이었지만 자신의 외모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았죠. 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그렇죠. 자신의 외모보다는 보다 심각한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아래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그는 소설 쓰는데 열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자 이 형작의 핵심은 뭐뭐에 열중하다를 본문에서 배운 대로 concentrate on을 써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 쓰는데 열중하기 위해서 자 이런 말을 해보면 소설을 쓰다는 write a novel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열중하기 위해서 to concentrate on과 연결하면 되는데 on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writing a novel 이런 형태가 되니까 소설 쓰는데 열중하기 위해 자 이 말은 자 이 말은 to concentrate on writing a novel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만두다는 퀴즈 쓰면 되니까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he quit his job 이렇게 쓰면 되죠. 퀴즈은 현재 과거 과거분 사용이 모두 퀴즈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과거 시제니까 he quit his job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he quit his job 소설 쓰는데 열중하기 위해 to concentrate on writing a nove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바로 9번으로 가죠. 자 듣고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석하죠. The heart is 심장은 뭐뭐이다 not only 자 not only에 동그라미 치고 아래 벌올수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죠. 이때 also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 심장은 not only the most important organ in the body 자 organ은 신체의 기관 장기 이런 뜻이니까 심장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but is also 뭐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원 자 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은 이미 언급된 명사를 받으니까 여기서는 organ을 받죠. but is also one 또한 기관이기도 하다. 자 어떤 기관이죠? that 자 여기 that은 앞에 one 즉 기관을 반복해석하면 되니까 그 기관은 never stops working 결코 작동을 멈추지 않는다. 다시 말해 결코 작동하기를 멈추지 않는 기관이 바로 심장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자 심장은 the most important organ 가장 중요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원 that never stops working 결코 작동하기를 멈추지 않는 기관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s long as 자 as long as 동그라미 쳐 보세요. 뭐뭐 하는 한 이런 의미도 있고 뭐뭐 하는 만큼 오랫동안 즉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도 있죠. 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a human being 인간이나 or an animal 혹은 동물이 is alive 살아있는 한 the heart goes on beating 자 goes on 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go on ing 하면 계속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beating이 나온 것입니다. beat은 자동사로 심장이 고동치다 이런 뜻이니까 the heart goes on beating 심장은 계속 고동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글은 heart 즉 심장에 관한 글이죠. 자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작동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 기관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살아있는 한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런 말에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내가 당신 곁에 있는 한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사랑할 것이다. 자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자 여러분이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 하는 한 자 이런 의미로 as long as를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먼저 뭐뭐의 옆에 뭐뭐의 곁에는 전시사 beside를 쓰면 되니까 내가 당신 곁에 있는 한 자 이 말은 as long as I am beside you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하다는 protect 사랑하다는 love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사랑할 것이다. I will protect and love you. 내가 당신 곁에 있는 한 as long as I am beside you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I will protect and love you as long as I am beside you.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없습니다. 자 에이지롱 에이저는 본문 해석할 때 충분히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듣고 하죠.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보겠습니다. There is no particular worth particular는 특별한 worth는 가치니까 There is no particular worth in a thing 자 어떤 사물 즉 어떤 물건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Just because 단지 뭐뭐때문에 It is marden 그것 즉 어떤 물건이 단지 말든 현대적인 혹은 최근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no와 because에 동그라미 쳐보면 no a because b 혹은 not a because b 하면 b라고 해서 a는 아니다.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래서 Just because it is marden 단지 그것이 최근의 것이라고 해서 There is no particular worth in a thing 어떤 사물 즉 어떤 물건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It is a question of usefulness 자 usefulness는 형용사 useful의 명사형이니까 유용함 유용성 이런 뜻이 되겠죠. It is a question of usefulness 그것은 유용성의 문제다. 다시 말해 유용성 즉 쓸모가 있어야 그 사물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older of violin the better 자 이 문장 전체의 밑줄을 쳐보세요. 자 원래 The older of violin is calmer the better it is 자 여기에서 앞에 is 그리고 calmer 그리고 이리지가 생략된 것입니다.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해서 앞에 비교급을 a라고 하고 뒤에 비교급을 b라고 한다면 a 하면 할수록 더욱더 비하다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The older of violin 바이올린은 오래되면 될수록 더 배럴 더욱더 좋다 즉 그만큼 더 좋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자 on the other hand 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말 중요한 접수가 오죠.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자 반면에 Tennis balls and eggs cannot be to new 자 cannot 과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Cannot 뭐뭐 to 하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ennis balls and eggs 자 테니스 볼 과 달걀은 cannot be to new 아무리 새것이라도 지나치지 않다 다시 말해 테니스 볼 과 달걀은 새것일수록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물건의 가치는 바로 유용성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그 물건이 즉 필요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물건이 아무리 새것이라도 필요가 없다면 특별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아래 필린 문제는 정말 쉽게 풀리겠네요. 자 함께 풀어보죠. 자 같이 풀어봅니다. A thing is good 물건은 좋다 not because 자 not because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리고 아래 있는 but because 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not a but b는 달고 계시죠? 바로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인데 자 여기에 because가 들어간 것이니까 not because a but because b는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not because it is brand new 자 brand new는 최신의 이런 말이니까 그것이 최신 즉 새것이기 때문에 아니라 but because it is blank 그것이 블랭크하기 때문에 물건은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usefulness였죠.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 블랭크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하니까 정답은 useful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thing is good 물건은 좋다 not because it is brand new 그것이 최신이기 때문에 아니라 but because it is useful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죠. a thing is good not because it is brand new but because it is useful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자 11번에는 정말 중요한 구문이 나옵니다. 자 일단 듣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even after 심지어 뭐만 이후에도 stone tools and weapons were invented 자 invent는 타동사로 발명하다 인데 자 여기서는 수동태니까 돌 연장과 돌 무기가 발명된 이후에도 life was no easy matter 자 생활은 생활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생활이 편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을 하기 전에 자 일단 it was not until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r의 death 동그라미 쳐보세요. it is not until a 대 b 자 이런 구문이 나오죠? 자 우리 앞에서 기본 법 설명에서 그냥 수거처럼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뜻은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 자 이런 뜻이었죠. 자 a에 해당하는 것이 man 부터 out of metal 까지죠? 자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것이 day 부터 civilization 까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앞부분을 해보겠습니다. it was not until man learned to make things out of metal 자 make 와 out of 동그라미 쳐보세요. make a out of b 하면 b에서 a를 만들다. 자 이런 말이니까 자 인간들이 금속 즉 철에서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 그 다음에 that d의 b를 볼 차례입니다. they began to take their first steps toward civilization 자 take first steps 는 첫걸음을 내딛다 이런 말이고 toward 는 뭐뭐를 향하여 그리고 civilization 는 문명이란 뜻이니까 문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men learned to make things out of metal 자 인간들이 철에서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they began to take their first steps toward civilization 자 그들 즉 인간들은 문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자 돌로 된 연장이나 무기가 발명되었어도 자 인간들의 생활이 그리 편해지지는 않았지만 자 철로서 물건을 만들게 되고부터 인간들이 문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철기의 발명과 함께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럼 아래 필린으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풀어보죠. 자 우리의 문명은 시작되었다. In a true sense 진정한 의미에서는 With the use of blank 블랭크의 사용과 함께 자 방금 했던 내용 정리를 잘 들은 사람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우리 인간의 문명은 금속 즉 철을 사용하면서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metal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보죠.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It was not until man learned to make things out of metal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인간들이 철에서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that 이하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it is not until a that b 가 나오는데 자 뜻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이런 뜻이었죠. 자 원래 이것은 not until 이런 구문을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강조한 것인데 자 이렇게 따지다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it is not until a that b 해서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12번을 해보죠. 넘버 12 하다 자는 자신의 말들을 선택해야 한다. so that 자 so that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아래 will에 동그라미 치세요. so that 주어 will 동사원형 하면 주어가 뭐 말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이죠. 자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will 대신에 can이나 may를 써도 됩니다. 자 so that 뭐 말할 수 있도록 the impression 자 인상이죠. 자 어떤 인상이죠? they convey 그것들 즉 작가의 말들이 전달하는 인상이 will be suitable to the meeting 자 suitable은 적당한 알맞은 이런 말이니까 의미에 적당하도록 의미에 알맞도록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he intends the reader to understand 자 여기 he는 a writer 즉 작가를 말하죠. 자 intends와 to의 동그라미 치어보세요. intend a 2 부정사하면 a로 하여금 뭐 뭐 하도록 의도하다 이런 뜻이니까 he intends the reader to understand 작가가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의도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더 미닝과 he 사이에 understand의 목적을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ich나 tha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작가는 the impression they convey 그들 즉 자신의 말들이 전달하는 인상이 the meaning he intends the reader to understand 그가 독자에게 이해시키려고 의도하는 의미에 will be suitable 알맞도록 작가는 choose his words 자신의 말들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작가가 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 고려에 될 사항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 적합한 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은 의미뿐만 아니라 인상도 전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말에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에서 의미의 미묘한 차이는 말의 선택에서 온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영작의 핵심은 표현이나 의미 등의 미묘한 차이 자 이 말을 누안스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뭐뭐에서 온다 뭐뭐에서 유래하다를 come from 뭐뭐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먼저 시에서 의미의 미묘한 차이 자 이것을 해보면 미묘한 차이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누안스의 복수인 nuances를 써서 the nuances of meaning in a poem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의 선택은 choice를 써서 the choice of wor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시에서 의미의 미묘한 차이는 the nuances of meaning in a poem 말이 선택에서 온다. come from the choice of word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누안스의지가 복수니까 comes가 아니라 come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the nuances of meaning in a poem come from the choice of words 자 이번에도 역시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28쪽에 모든 해석 연습을 다 해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